if then, if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if 이 조건식이 then, 만족하면 이런 뜻이에요. 만족하면 아래 조건식이 참인 경우 처리가 되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이제 end if 끝나버리는 거죠. 그래서 if then, 그 다음에 if의 끝, end if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. 그래서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문장을 실행하는 거, if then이에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if, if 조건이 만족할 때 then, 문장일을 갖다가 실행하는 거죠. 그리고 if then else, else는 아니면, 이렇게 또 아닌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거, 아니면 문장2, 그러니까 조건식이 거짓이면 문장2를 처리한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if 문의 끝, end if에요. 그래서 if, then, else, 그 다음에 end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문장2를,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는 문장2를 실행한다라는 거죠. if then, else, end if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 이번 같은 경우는 if 조건식1, then, 조건식1이 만족했을 때 여기를 실행하는 거고, 그 다음에 else if, 또 이렇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. else if, 조건식2, 조건식2를 주는 거죠. 이 조건식2가 만족했을 때 then, 바로 여기를 처리하는 거고, 맨 마지막에 else가 오는 거예요. 문장3,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, 마지막으로. 그래서 if, then, 그 다음에 else if, then, 맨 마지막에 else, 그 다음에 end의 끝, end if,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. 그래서 조건1이 참이면 문장2를 갖다가 수행하고, 그 다음에 조건들이 거짓이면 조건2가 있는데, 조건2로 가서 참이면 문장2, 그 다음에 조건1,2, 전부 다 모두 거짓이면 else로 가서, 문장3를 실행한다라는 거예요. 셀렉트케이스, 셀렉트는 선택하다, 케이스는 뭐뭐인 경우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, 바로 이 경우가 케이스잖아요. 케이스, 셀렉트케이스, 조건별로 지정한 문장을 사용해서 조건을 처리한다라는 거. 셀렉트케이스 수식, 이 수식이 조건식1인 경우의 케이스, 문장2를 갖다가 수행하는 거고, 이 수식이 조건식2인 경우의 케이스, 문장2, 그 다음에 1도 아니고, 2도 아니고, 케이스 else 이럴 때는 문장3을 갖다가 실행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셀렉트의 것은 엔드 셀렉트예요. 그래서 수식의 값이, 이 수식의 값이, 이 수식의 값이 조건식1, 조건식1과 같을 때는 문장2를 수행하고, 그 다음에 조건식 값이 조건식2와 같을 때는 문장2, 그 다음에 수식값이 케이스 문의 열권 앞에 다 거짓일 때, 그때는 문장3를 갖다가 실행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셀렉트케이스 암기해 두셔야 되고, 케이스, 케이스, 어떠어떤 케이스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케이스 else, 그 다음에 and selec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